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SFA 반도체 되겠습니다. 종목번호 036-540 되는 종목이 되겠는데 SFA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지난 2-3개월 동안 계속해서 종목에 대해서 분석 영상을 수시로 업데이트를 한 것 같습니다. 두 달 전에도 제가 상승이 예상이 되니 보유를 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구간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위쪽으로 열려있는 상승구간대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알다시피 해당 종목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종목이 아니에요. 크게 어려운 종목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반도체 시장 자체가 지금 반도체 업종 자체가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업종 자체가 그래요. 근데 이제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이 쭉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보시게 되면 주가 자체가 완벽하게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에요. 보시게 되면 이쪽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자리를 잡고 다시 볼륨업을 시키게 되죠. 자 일반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급등주가 있고 가치주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급등주입니까? 가치주입니까? 이거는 가치주입니다. 급등주가 아니에요. 급등주라는 건 뭐냐면 단기간 내에 일주일 만에 또는 2주일 만에 갑자기 바닥에서부터 200%, 300% 재료가 됐든 테마가 됐든 수급이 됐든 그렇게 오르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떨어지고 나게 되면 이후에 한동안 쭉 횡보 이게 보통 급등주의 특징입니다. 근데 가치주는 시간을 걸려서 그게 두 달이 됐든 석 달이 됐든 넉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간에 차분하게 상승과 조종과 상승과 조종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가치주예요. 급등주와 가치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급등주는 한 번 올라갔다가 꺾여버리게 되면 다시 재상승이 나오게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가치주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계속 꾸준히 움직이는 거예요. 상승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SFA 반도체는 당연히 가치주에 속하는 종목이죠. 자 지금 현재 구간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저는 지금 이 구간 자체가 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구간으로 이런 식의 패턴으로 여기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많이 올라왔어요.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1월까지 거의 한 3개월간 쉬지 않고 쭉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히 기간 조정 및 매도 물량을 한 번 받아 먹는 시점은 더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죠. 이 패턴처럼. 그러면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할 사람들은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재매수를 봐도 좋고 아니다. 나는 매수와 매도가 영 귀찮다. 그냥 쭉 한 번 목표가 만원 정도 생각하고 만원까지 보유를 해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수해놓은 거 그냥 그대로 쭉 들고 가시면 되는 구간이에요. 이제 그건 각자의 매매 스타일입니다. 어차피 결론 최종 목적지는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목표가가 만원이라 그런다면 이 만원을 가는데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빠지고 나서 가느냐 결국은 이 차이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그냥 팔 사람들은 팔고 다시 재매수 할 사람들은 재매수하고 또는 아니 어차피 올라올 거 그냥 수수료 아까우니까 난 보유를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 그렇게 크게 어려운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손절가 부분은 1차적으로 이쪽 부근 5,300원 부근 그 다음에 또 이 61선을 깨는 5,000원 부근 이 두 가지의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이 구간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 한은 좀 보유를 쭉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주가가 여기에서 고점에서 밀리다가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뭐 두 가지가 다 융합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의 코로나 영향 시장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같이 빠진 경향도 있고 또 너무 고점에서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올라왔다 보니 차익실험 매물이 같이 시장 영향하고 겹쳐서 빠지는 구간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또 바닥을 보시게 되면 지휘선을 여기에다가 딱 설정을 해놓고 지금 주가가 다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주가가 이 박스권 안에 고점 박스권 안에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예요. 주가가 어쩔 수 없이 빠졌다가 차익실험 매물 때문에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매수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박스권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박스권 돌파하면서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죠. 아시겠죠. SFA 반도체는 흐름 괜찮으니까 보유하시면서 매매 진행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시황을 올려드리는 곳이 있는데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까봐 알려드리겠습니다. AP투자연구소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맨 위에 AP투자연구소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무료 추천 종목 메뉴가 있어요.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메뉴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제가 매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26일, 27일, 28일 이렇게 쭉 하고 있고 하루 조회건수가 거의 한 20만 건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 주시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28일 거 한번 눌러볼게요. 2월 28일 거 누르시게 되면 2월 28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침 2월 28일 7시 49분 실시간 댓글로 제가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댓글로 계속해서 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증시 상황 한번 보고요. 이렇게 미국 차트도 한번 보고 어떻게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시장에 대한 시황에 대한 코멘트를 이렇게 알려드리게 되고 이제 장이 시작하게 되면 30분 전입니다, 20분 전입니다, 10분 전입니다, 5분 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 장이 딱 시작하게 되면 추천 종목을 이렇게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 몇 시 몇 분 어떠한 종목을 얼마에 매수 1차 목표가는 얼마, 손절가는 얼마라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보통 하루에 3종목에서 4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좀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 한 2종목 정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이에요. 보시면 추천 종목에 대한 1차 목표가가 있죠. 그래서 1차 목표가를 달성하게 되면 수익이고 손절을 하게 되면 손절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오버나잇을 하지 않고 무조건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이런 식으로 코멘트 코멘트를 차트와 호커창을 올려드리면서 리딩을 쭉 장 끝날 때까지 제가 해드리고 있고 장중 시황도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어떤 시장인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코멘트도 제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오시게 되면 다 무료로 보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 오셔서 봐주시면 되는 거고 장이 끝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추천 종목에 대한 결산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스테믹스는 단기로 5% 먹고 나왔고 PCL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폭이 크게 나왔어요. 아침 9시 2분에 4900원을 추천드렸는데 추천드리고 나서 13500원까지 23%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추천 두 종목 수익 내었고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결산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장중 시황이나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한 리딩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고 맨 위에 저희 홈페이지 있죠? 이거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로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게 되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